오늘의 게임 건파이트 아레나구요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지? 스모그 런처? 궁금하잖아 뭐 사볼까? 일단 요거봐 물관차가 뭔데? 아! 맞았네 오 뭐야! 개 싸잖아 엄청 센데? 생각보다 쎄 200원에 이 정도면 엄청 좋은건지 아! 미치게 뭐야 런처 아 양각은 좀 오 아 두번 깨는데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총 쓸까? 맹기가 좋긴 한데 그렇게 오케이 음 뭐랄까 내로 갔나 와 역시 속도 부처가 다르다니까 이마씨 그치 이마씨 그치 아 다시 다시 아 아 아 포스트필드 5야 아 아 아 조화 해주고 아, 말 끝났어? 음, 뭐 나보잔 오, 10렘만이요?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갈까? what are you doing? 아 옆에 있었구나 얇아가지고 뭘 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뭐야 뭐야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늦一個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ά mag고 이렇게 한번 더입니다 한번 더 міone 한번 더 하면 아 이 저 다가 아 옆에 맞았어 잡고 하나 도망쳐 잡아주고 한 번 더 잡아주고 와우 반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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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세네 아 가자 가자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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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얼마 쓰지도 못했는데 잡아주고 잡아주고 컷 해주고 안 돼 바로 컷 저거 뭐야 저거 위에 아이치 아이치 아 뭐야 한 번 꺼면 뭔데 저거 안 돼지 원래 컷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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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애들 다 모여 있었네 어이치 이거 꺼내고 아이치 오이치 아이치 아이치 오이치 아이치 아이치 아 속도는 빠른데 빨라도 너무 빠르다 도망쳐 19레벨 아우 아파라 스몰터가 있나? 잠깐만 뭐 살까? 이거 데려 모신 아 뭐야 이거 깜짝아 호호 아 내가 먼저 쐈는데 안되겠다 이건 아닌듯 아니야 아니야 이걸로 가볼까 이게 그거거든 반동한다 얘는 그냥 반동이 없어 그냥 안되고 아 이제 시프트 두번 누르면 엄청 빨라지네 도망갈때 이걸로 도망쳐 도망갈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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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 어 뭐야이거 데미지 들어오네 무슨 각자 빨리빨리 아 와 와 1.2.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